안녕하세요 아트앤콘서트 직구 여러분 아트앤콘서트의 방방곡곡 온라인 릴레이 콘서트 여섯번째 출연자 첼리스트 이정란입니다 오는 5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네이버 브이라이프 검색창에 아트앤콘서트를 검색해주세요 연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는 5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네이버 브이라이프 콘서트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브이라이프 고맙습니다 네이버 브이라이프 고맙습니다 네이버 브이라이프 고맙습니다